지난 12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오늘 이틀에 걸친 종합감사에서는 중요 사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가 접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 9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인해 여야의 공수가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여야가 어떤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여줄 것인지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었고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정치보복, 신적폐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까지 파헤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야의 이런 신적폐 구도가 국감 초반부터 최대 화두로 등장했지만 결국 국정감사 자체가 정쟁에 매몰돼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맹탕 국감이 아니었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정감사 막판인 지난 26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성향의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데 대해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여론에 별다른 호응이 없자 엊그제 슬그머니 복귀하는 등 예전과 딱히 달라지지 않은 구태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가 모두 아쉬운 부분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정감사를 전문적으로 평가해온 시민단체가 이번 국감에 대해서는 C-라는 성적을 내줬습니다. 네, 19년 동안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의 중간 성적은 C- 학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 한중관계 경색을 비롯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야가 적폐청산과 무능 심판이란 정쟁 구도에 함몰돼 정작 민생을 챙기지 못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합종 연행 논의만 불거졌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초반에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와 민생에 대한 열띤 정책 질의가 있었지만 야당 간 합당 논의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동안 예정돼 있던 감사 일정들이 날림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 국감의 모습은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는 조금 C-라는 좀 아쉬운 성적을 내놨었는데 정치권 내에서 평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국감에 대해서 좋은 성적표를 놓았다고요. 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세운 목표보다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만 민생, 삼적 청산, 산무 극치 국감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자리 소득 안정과 가계비 인상, 국민 건강, 생활 안전 등 사만 민생, 그리고 민생제일주의를 가로막는 적폐, 경제부정의, 사회불공정 등 삼적 청산, 마지막으로 지난 정권의 무능, 무책임, 국민 무시라는 산무 극치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은 더욱 강력한 원내 투쟁과 입법, 예산 투쟁에 새롭게 돌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감 이후 진행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감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최순실, 정유라 불법 지원 등 적폐 관련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정무위 의원들은 다스에 대해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비자금 차명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을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서 다스의 비자금 문제나 비실명, 차등과세 관련한 문제에 대해 조사 요청이 오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무위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좀 눈에 띄던 분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IT 분야의 거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그리고 이해진 네이버 총수,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국내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 기업 수장들은 어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모두 출석했습니다. 지금껏 국감장에 이 같은 역대급 증인들이 참석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ICT 업계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과방위 국정감사는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약 15시간이나 지난 오늘 새벽 1시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원들은 네이버의 뉴스 부당 편집 문제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을 놓고 이해진 전 의장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 대표들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에 의한 언론사 기사의 고의적인 재배치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비나에 대한 질의도 쏟아듣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국가위호회 진행되는 겸임 상임위에 대한 국감도 핫이슈가 될 예정이죠. 짧게 부탁드릴게요. 국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8일까지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이 운영위의 경우 6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고 정보위원회는 내일 국정원에 대한 국감과 3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감 등 굵직한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여야 정치권의 국감전쟁은 다음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